야 너 어디가니? 저기 물이 있잖아 참이 틀어가면 안돼 저쪽으로 가 에이씨 참이 틀어가면 안돼 바보야 오랫째면 안돼 너 여기 만지면 안되지 어우 왜이렇게 시식하냐 안돼 왜 내 참이 틀어들어 햇빛 비하려고 하는거 아니야? 아 뭐야 야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아이고 야 차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옆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차 밑으로 좀 더 오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아